안녕하세요. 6월 19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욕기 34장 16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우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엘리우의 주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다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시작해서 쭉 보면 그의 말이 참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31절 이후에 보면 욕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이 한 말을 먼저 이렇게 꺼내죠.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욕이 이야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엘리우가 욕을 볼 때라기보단 욕이 당한 일을 볼 때 욕이 분명히 어떠한 큰 죄악들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처벌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이것은 내가 지은 죄에 거액하는 죄까지 더하여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손뼉치며 하나님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욕의 회계를 촉구하고 욕이 너가 정직하지 않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욕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도 신반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우가 어쩌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학 산수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 곱셈과 뺄셈이 같이 나와있는 문제를 풀 때는 곱셈, 나누셈을 먼저 하고 뺄셈, 덧셈을 나중에 계산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막 섞여있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옛날 TV 어느 프로에 어느 배우가 그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었더니 오답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나와있는 현상을 보고 그냥 손쉽게 판단해버린 결과로 엘리우는 욕을 정죄하면서 그가 뭔가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에서부터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드러난 현상만을 보면서 실제로 욕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 물론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는 없죠. 이 엘리우의 입장에서도 욕이 어느 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욕 당사자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온 결과를 볼 때는 분명히 죄를 짓고 드러난 현상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우는 욕을 계속해서 뭔가 규정 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욕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당한 일들을 보면서 진짜로 내가 모르는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게 참 큰 질문이고 늘 고민이고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그래도 한 30년 전에 제 동생이 당한 일을 하나 한 가지가 기억에 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시골 마을에 그 문구류를 파는 한 상점? 뭐 전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못된 친구들이 가끔 거기에 할머니가 이제 외점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안 계실 때 가끔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 동생이 한번 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로부터 준비물 살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게로 갔죠.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할머니가 안 계세요. 근데 그 못된 형님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문구류를 가지고 그리고 돈은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문을 잡고 갔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죠. 제 동생 입장에서는 몰래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죄악된 일은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일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오시고 뭐 삼자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한참 이야기를 했었나 봅니다. 그때 동생이 그랬대요. 아버지가 하도 추궁하니까 그냥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다고 그때 아버지한테 조금 실망했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욕을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욕은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현상을 보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추궁하는 거죠. 어쩌면 저희 아버지도 제 동생을 신뢰를 했겠지만 어찌 보면 그 추궁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아픈 부분들이 건드려졌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금 더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서로가 더 정직해야 되는 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한 사람이 받는 시련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쉽게 정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의 주장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오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엘리바스가 아니고 엘리후 엘리후는 어쨌든 욕이 하나님 앞에서 회귀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 욕은 한없이 한없이 대화하기가 힘들어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욕이 스스로 정직하다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계속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그의 진심을 알아보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를 조금 더 알아가려고 더 깊이 물어보고 우리 형제로서 더 안아주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약자가 잘못된 뭐라고 할까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또 더 신뢰감 있는 관계를 우리의 주변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오해할 일도 많이 발생하고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서로 믿어주고 믿어주고 서로 격리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형제들과도 그러한 신뢰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